이영애가 귀여우면서도 우아한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이영애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 여러개를 게시했다. 이영애는 보그 등 행사장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해서 올린 것. 이영애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명품 브랜드 엘사이 하이 주얼리 행사에 참석했다. 블랙 시스루 드레스에 해당 브랜드의 가방과 화려한 주얼리를 매치했다. 귀엽게 브이 포즈를 선보이기도 하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우아한 분위기를 뽕내기도 한다. 이영애의 다채로운 매력이 눈길을 끈다. 점일 97일 연생인 이영애는 1990년 데뷔했다. 2009년 정호영 한국회의컴 전 회장과 결혼했으며 슬아의 일남일녀 쌍둥이를 두고 있다. 처음으로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